자 22학년도 수능입니다 다음은 X몰롱도 H2X 0.2몰롱도 YOH 그 다음에 0.3몰롱도 ZOH2에 부피를 달려 혼합한 용액 1에서 3에 대한 자료이다 음 자 일단 어떤 자료가 주어졌는지 보면은 혼합전 수용액의 부피 뭐 당연히 주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 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이온의 몰롱도 몰롱도라는 거는 부피 분의 이온수죠 그치? 부피 분의 음이온수니까 자 일단은 여기서 부피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V 플러스 100 이렇게 놔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V 플러스 24A다 이렇게 놔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음이온수가 나올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음이온수 같은 경우는 산의 구경꾼이온 플러스 OH-의 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용액의 OH-가 있는지 없는지 즉 액성이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요거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줬을 건데요 자 첫 번째 지금 원은 산성이다 라고 하고 있죠 원은 산성이다 뭐 대놓고 줬네요 이거는 자 근데 투브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주고 있냐면은 모든 음이온의 양분의 모든 양이온의 양은 2분의 3이다 라고 주고 있습니다 자 음이온분의 양이온이 2분의 3이다 자 이거 양이온이 더 많으니까 산성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해보시면은 염기성인 경우에도 양이온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산성이면 항상 양이온이 많아요 이렇게 섞여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혹은 만약에 전부 다 이가 산 염기다 라고 하면은 양이온이 많으면 무조건 산성이 맞는데 일가가 섞여 들어갔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산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기성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2와 3의 부피는 각각 100ml다 라고 했죠 자 100ml다 그랬으니까 우리 항상 그냥 리터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자 얘가 100리터라고 가정하면 몰롱도가 지금 4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400이다 라고 일단은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상대값이겠지만요 자 일단은 이건 400이다 부피 곱한 겁니다 그냥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자 이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2의 액성을 알아야 이 자료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의 액성을 먼저 한번 보면은 자 조건 다시 한번 자 2에서 모든 음이온분의 양이온이 2분의 3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음이온은 일단 x2-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산의 구경꾼이온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뭐 염기의 구경꾼이온이겠죠 y 플러스와 그 다음에 ze 플러스 얘네들이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염기성이라면 여기에 oh-가 존재할 거고요 만약에 산성이라면은 h 플러스가 존재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염기 같은 경우는 몰롱도를 줬습니다 몰롱도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놓고 가볼게요 자 42리터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0.2몰롱도니까 0.8amol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2a리터라고 가정했을 때 0.3몰롱도면은 0.6amol이 되겠죠 그치? 여기는 x몰롱도의 2v 지금 미지수가 두 개잖아 물론 2xv다 라고 놔도 되겠지만은 자 일단은 얘는 k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그러고 나서 한번 가볼 건데 자 2가 만약에 첫 번째 염기성인 경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염기성인 경우는 이제는 얘가 있는 거죠 5h 마이너스가 있고 h 플러스가 없는 겁니다 자 염기성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x2 마이너스가 k 그 다음에 5h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자 0.8a에다가 2가 0.6a니까 총 0.8 플러스 1.2 즉 2의 2몰만큼의 5h 마이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가짜리 k몰 들어갔으니까 산이 2k만큼 중화반응에서 사라지게 되겠네요 그쵸? 네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구경꾼이온밖에 없으니까 0.8a 플러스 0.6a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치? 이게 뭐다? 2분의 3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은 1.4a니까 2.8a는 얘는 2a 마이너스 k죠 2a 마이너스 k니까 6a 마이너스 3k다 이렇게 될 건데 자 정리해보면은 3k는 3.2a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 문제가 생기죠 k값이랑 a값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k값이 더 커요 k값이 더 크면은 여기서 5h 마이너스의 수가 음수가 나와버리죠 그치? 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면 모순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2는 염기성이 될 수가 없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산성이겠죠 자 산성일 때는 확실하게 이제 성립을 할 건데 자 산성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얘가 없고요 얘가 없고 h 플러스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x2 마이너스 지금 우리가 k몰로 놨죠 k몰로 놨으니까 x2 마이너스 k몰분에 자 얘네들 구경꾼이요 y 플러스와 z2 플러스가 일단은 1.4a만큼 존재하고요 그 다음 h 플러스의 수는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h 플러스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2k만큼 들어갔는데 2a만큼 중화반응에서 빠지게 되죠 0.8a에다가 1.2a니까 2a만큼 중화반응에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2분의 3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은 자 3k는 어 이거 정리하면은 어 6k 어 3k는 어 4k죠 어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다 이렇게 될 거고요 k는 1.2a다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모순 없이 일단은 산성이다라는 거 잡아놨고요 그치 자 얘는 산성이다라고 잡았고 k값까지 우리가 나왔죠 k값까지 지금 1.2a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2부위당 1.2a니까 부위면은 아마 0.6a가 될 겁니다 그치 자 여기는 뭐 0.2몰롱도 20이니까 여기는 4 뭐 이렇게 될 건데 자 사실은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되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산은 둘 다 산성이니까 자 음이온수는 산의 구경꾼이온 플러스 OH-의 수죠 둘 다 OH-가 없어요 지금 그치 OH-가 없기 때문에 산의 구경꾼이온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산의 구경꾼이온 지금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0.6a 1.2a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1대 2로 들어갔죠 1대 2로 들어갔으니까 요거 대 요거는 1대 2다 즉 얘가 400이면은 얘는 200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얘가 400이면 얘가 200일 것이고 그러므로 바로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v는 20이다 라고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그쵸 v는 20이다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a는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a는 10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얼추 다 됐네요 그리고 얘는 상대값이기는 한데 실제값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a가 1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6개죠 그러니까 실제값으로는 얘가 6이 될 거고요 그치 여기도 역시 12개죠 그러니까 얘도 실제값으로는 12가 되겠네요 그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와보면은 자 evaoa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ev면은 일단은 뭐 4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개 들어있어야 되죠 ev에 12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a는 10이니까 10 바로 대입하고 그 다음 0.2몰농도니까 여기는 2개 그쵸 a는 10이니까 역시 50 바로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0.3몰농도니까 15개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빛값 구하면 될 거 같은데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부피 100이니까 일단은 100b는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100b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실제로 음이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보면은 일단은 자 음이온수가 12개 산의 구경꾼이온 그 다음에 OH-의 수를 구해보면은 여기서 30개 했다가 여기서 2개니까 총 32개의 OH-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2값짜리 24개가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8개만큼의 OH-가 들어가게 되네요 그래서 실제로 뭐다 실제 개수는 20이죠 근데 빛값은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상대값으로 다시 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아하니 실제값이 200일 때 상대값이 6이죠 실제값이 200일 때 상대값이 6이니까 실제값을 상대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6분의 200 즉 3분의 100을 곱해주면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00을 곱해주면은 요 값은 3분의 200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럼 100B는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B는 얼마다? 3분의 20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B는 3분의 20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X 곱하기 B는 물어봤는데요 X가 뭔가 하고 봤더니 요 녀석의 몰 농도에요 그죠? 자 40L에 12몰이다 그러면은 10L당 3몰 즉 0.3몰 농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0.3 10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값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분의 20이다 라고 구해놨죠 그래서 둘을 곱하게 되면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될 거고요 2웠던 1차 1 2 1 2 1 una